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대만에 있는 GNG사에서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MCP-556 전동군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만의 GNG사는 아시는 것처럼 에어소프트건을 만들어 파는 신생회사는 아니고요. 이전부터 판매를 했던 제품인데 한때는 VFC나 마루에 밀려서 조금 중간에서 살짝 비싼 정도 수준의 제품들 그리고 퀄리티도 어느 정도 중간 정도 퀄리티를 가지는 제품들이 있었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GNG가 치고 나오기 시작해서 거의 요즘은 GNG 회사가 거의 에어소프트건 중에서 전동건은 거의 씹어먹다시피 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시켜 드릴 제품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MCP-556 이 제품은 GNG에서 나오는 전동건 중에서도 고가형은 아니고요. 조금 중간 정도 포지션에 돼 있는 에어소프트 전동건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핸드가드를 제외하고는 바디가 올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로 게임용으로 쓰고 있는 여기 뒤에 걸려 있나 모르겠는데 여기도 안 걸려 있네요. 저쪽 방에 걸려 있는 것 같은데 CM16 같은 경우도 올 플라스틱의 한 30만원, 40만원대에 형성이 돼 있죠. 이 제품도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돼서 판매가 되지는 않았지만 한 4, 50만원 사이에 직구가 가능한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무게 또한 상당히 가볍습니다. MCP-556의 제일 큰 특징은 바로 이 스톱입니다. 스톱. 스톱이 접이식 스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접게 되면은 접히는 형태고요. 펼칠 때는 이렇게 해서 딱 펼치게 되면은 장착이 되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의 하나의 또한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보통은 우리가 전동건을 스톱이 접히는 형태에 구매를 하게 되면은 이 전동건 스톱을 접었을 때 이쪽으로 배선이 보이게 돼요. 보통은 배선이 보이게 되는데 이 GNG의 MCP-556 같은 경우는 배선이 이 안쪽에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선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접었다 펼다 할 때 배선이 손상이 돼서 끊어지는 일은 없겠죠. 이런 것들은 정말 획기적인 기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톱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접이식 스톱으로 되어 있고 길이 조절은 총 6가지의 단계로 길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한테 맞게끔 이렇게 길이를 맞춰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3단계인데 이 제품은 특이하게 이 옆에 버튼을 통해서 총 6단계라고 나눠져 있기 때문에 팔이 긴 분이나 짧은 분이나 네모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프론트 사이트와 리어 사이트는 나이츠 타입의 마이크로 사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혔다가 펼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하좌우 0점 조절은 가능한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하는 사이트예요. 저는 이 사이트만 따로 구해서 다른 전동건에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고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이트 이게 고가 제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AR의 장점바는 뒤쪽에 되어 있죠. 그런데 보통은 전동건 같은 경우는 장점바가 이렇게 홉업을 조절하는 용도 외에는 특별한 기능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실총이 없는 모델이기 때문에 GNG만의 특색을 볼 수 있죠. 바로 이 장점바가 오른쪽에 달려 있습니다. 오른쪽에 달려 있고 이 장점바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 장전 헤레바를 떼서 이쪽 오른쪽 왼쪽 양쪽에 다 장착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치 AK의 방식과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쪽에도 장착을 할 수가 있고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상관없이 또 왼쪽에도 장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장전, 이 장점발을 원래대로 되돌이는 볼트 캐치 릴리즈 버튼은 오른쪽에도 위치를 하고 있고 이쪽 반대쪽 왼쪽에도 위치를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셀렉터, 단발, 연발 그리고 안전 이 셀렉터가 있는데 이 셀렉터 역시 오른쪽 왼쪽 양쪽 다 포지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탄창을 릴리즈하는 버튼이 이 오른쪽에 옵션 부품처럼 톡 튀어나와서 누르기 편하게 달려 있어요. 달려 있고 마찬가지로 왼쪽 편에도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은 옵션 부품처럼 조금 넓게 되어 있고요. 왼쪽은 좁지만은 왼손잡이 분들도 탄창을 이렇게 이쪽 버튼을 눌러서 뺄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점 이 모든 게 오른손, 왼손, 좌수, 우수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창을 삽입하는 부분이 상당히 넓게 되어 있어요.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추가적으로 맥웰 같은 형태, AR도 맥웰 같은 걸 달거든요. 탄창을 삽입을 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맥웰을 장착을 하는데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아래쪽이 넓게 되어 있어서 맥웰 형태를 띄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손가락 세이프티, 그러니까 안전, 항상 이렇게 격발을 하기 전에 손가락을 얹을 수 있게끔 이렇게 홈이 파져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 모두 홈이 파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G&G 제품들은 이런 것들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터 그립, 모터 그립은 우리가 GBB 라이플 기준으로 보면 K2, 맥불에서 나오는 K2 그립처럼 상당히 인체공학적으로 여기 리버테일이 살짝 들어가고 튀어나오고 이 각도 또한 기존에 조금 많이 누버 있는 각도가 아닌 이게 몇 도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잡았을 때 손목이 상당히 편안한 각도를 띄고 있는 그립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 같은 경우는 그립의 하부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으로 된 부품이 밑에 달려 있어요. 달려 있기 때문에 이 부품이 잘 파손이 되거든요. 나사. 이게 어떤 용도로 쓰냐면 이 아랫부분에 이 나사를 조절을 해서 모터에 피치 조절을 합니다. 모터와 기어박스 간격을 조정할 때 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잘 파손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리고 핸드가드. 핸드가드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엔락 타입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핸드가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았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MCX 핸드가드처럼 가로보다는 세로가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손이 작은 사람들은 불편할 수가 있는데 큰 사람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MCX처럼 좀 무툭한 느낌을 가지고 있고 엔락 타입이에요. 그리고 상부는 피카트니 형태의 레일이 달려 있고 좌우 하쪽은 이렇게 엔락 타입으로 여러 가지 요즘 대세인 엔락 타입에 여러 가지 라이트라든지 손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장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노말 탄창 하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예전에 나왔던 제품들은 대부분 다 연사 탄창을 하나씩 제공을 했는데 요즘 GNG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노말 탄창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노말 탄창 105발짜리 노말 탄창이고 이게 아마 버전 2 새로 나온 노말 탄창이에요. 그리고 잔탄을 남지 않기 위해서 위쪽에 이렇게 BB립이 여기까지 튀어나온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탄창 같은 경우는 이 밑에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버퍼 아래쪽에 있는 버퍼가 빠지거든요. 빠지면서 이런 식으로 탄창을 분리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안쪽에 투명하게 이렇게 분리를 해서 유지 부수를 조금 편하게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왜 이렇게 만드냐니까 이게 탄창에 BB탄을 많이 넣다 보면 이 스프링이 있죠. 스프링이 뒤쪽으로 가면서 이 U자로 꺾어진 부분에 립이 걸리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 이렇게 빼서 한번 탁탁 쳐줘야 되는 이런 경우를 제가 몇 번 겪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을까. 아무튼 이렇게 정비는 조금 용이하게 돼 있다는 거. 자 그러면 내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G2 버전의 버전 2 기어박스를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포함된 모터가 25,000rpm짜리 조금 높은 토크 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같은 경우는 11.1V 배터리를 추천을 하고 권장을 하라고 합니다. 11.1V 배터리를 사용을 했을 때 초당 22발의 연사속도를 낼 수가 있는 고성능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트리거 같은 경우도 이 플랫한 일자 방식의 트리거를 채택을 하고 있고 방아쇠 울 역시 이렇게 조금 옵션 느낌 이런 거 뭔가 내가 추가한 느낌의 방아쇠 울 이런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스톡에 들어가게 되고요. 스톡에서 배터리를 장착하는 방식은 스톡의 양쪽 옆을 눌러서 이렇게 앞쪽을 들게 되고요. 양쪽에 있는 레버를 눌러서 앞쪽을 들게 되고요. 든 상태에서 앞부분을 다시 눌러서 들면 이렇게 덮개가 빠지는 구조예요. 빠지는 구조고 배터리는 이 안쪽에 들어가게 됩니다. 배터리는 안쪽에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구매하는 구매처에 따라서 잭의 타입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미국은 딘스 잭이 아니고 타미아 잭이 들어있다고 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타미아 잭이 들어가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딘스 잭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GNG가 잘하는 휴즈가 하나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G2 기어박스 있는 내부 회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겠죠. 다만 여기서 아쉬운 것은 이 안에 공간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긴 봉 배터리라든지 두꺼운 배터리라든지 이렇게 좀 큰 배터리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1.1V에 우리 예전에 하는 요만한 성량각 정도 되는 이런 배터리만 사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 점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품을 가지고 실내 사격장에 가서 간단하게 사격 테스트를 한번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 게 갑자기 바쁘라고 왔어? 야 너 너무 움직임이 좋지. 진짜 불편해. 왜? 고기 준비해. 고기 준비해.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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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격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기본적으로 게임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아주 준수한 성능, 아주 준수하다고 하기도 그렇고요. 아주 조금 과분한 성능을 내는 제품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실제적으로 무게도 제조사에서 얘기하는 무게가 이렇게 알총 상태일 때 한 2.7kg 정도 나간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조준경이라든지 소음기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립을 달게 되면 대략 3kg 초반에서 3kg 중반 정도 게임에 뛸 때 사용을 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한 2kg 후반에서 3kg 초반 정도가 딱 적당한데 유저에 따라 떨린데 힘이 있는 분들은 조금 무거운 한 3.5kg 정도 돼도 무게감을 못 느끼실 수도 있고 저 같은 좀 나이 있는 분들 유저들은 한 3kg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적당한 에어소프트건을 사용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내가 게임용으로 전동건을 구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앞으로 항상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지만 G&G사의 제품을 추천을 드리고요. G&G사의 제품들이 워낙 기본적으로 작동 성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게임용으로 전동건을 산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저는 G&G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아쉬운 점은 G&G에서 나오는 제품들 대부분이 실총에는 없는 게임용 장난감의 이 디자인을 띄고 있기 때문에 요런 좀 괴기스러운 디자인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린 G&G사의 MCP-556을 소개를 시켜 드렸고요. 요 근래 이 MCP-556뿐만 아니라 뭐 MTR이라든지 하여튼 요런 여러가지 제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G&G에서. 그래서 또 저도 올해 연말에 대만을 가게 되면은 요번에는 G&G사에서 나오는 전동건을 하나 사서 게임용으로 좀 바꿔보고 싶어요. 왜냐면 기존에 사용했던 G&G CM16을 거의 2년 넘게 썼거든요. 조금 질리는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INF 전동건 저거 같은 경우는 회로가 나가서 사용을 못하죠. 한 2년 정도 썼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들은 좀 고쳐서 중고로 빨리 싸게 처분해 버리고 올해 게임은 조금 새로운 전동건을 구매를 해서 게임을 띄고 싶네요. 원래는 다스를 사는게 목표였는데 일단 금전적인 상황이 다스까지는 무리일 것 같고 G&G 전동건 정도에 적당한 타입을 보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